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질문을 좀 과거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참 유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내가 참 날고기였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참 빛났습니다 그 직위도 그때 입었던 옷도 그때 가졌던 그 권위도 대단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답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였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최고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비록 여러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보면 지금까지 온갖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 가지 인생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쌓여진 경험을 인해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이죠 아니 어떤 분은 여기서 하나 덧붙이지 모릅니다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기회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거의 정답일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도 잠시 당하는 경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큰 빛을 비추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현실이 참 좋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줄 압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본 모습 아마 우리 대개가 다 그럴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게 되냐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방금 읽어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은 분들이 읽고 위로를 받은 구절입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죠 나의 모습이 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나는 달리 취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병약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스스로의 모습이 참 철양해 보일 때에 상한 갈대 같구나 꺼져가는 등불 같구나 싶을 때에 그런 것을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에 낙심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것조차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갈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대명사죠 그래서 흔히 여자의 마음을 갈대 같다는 등 노래에서도 갈대의 순정 그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요동칩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림입니다 슬픔입니다 곧 꺾여 쓰러질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어떻습니까? 아슬아슬하죠 심지가 다 타들어갑니다 기름이 바닥을 보입니다 이게 옛날 비유라서 느낌이 안 오면 요즘은 그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보이지 않는데 기름 바닥 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서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상태 그럼 남자분은 확 오실 거예요 젊은 분들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달아서 3% 2% 줄어드는데 보조배터리 없는 상태 그럼 막 마음이 확 올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모습이 나와 같다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 우리나라의 상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선자가 이 말씀으로 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포로의 상태 포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상처받은 나라예요 힘 있는 자의에 의해서 억지로 억압당한 일방적으로 당한 처지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처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지시대 박해를 당했죠 유교를 겪었죠 전쟁의 참화를 우리는 다 경험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지 않아서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갈대나 혹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처지인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꺼질 것 같은 위기 없이 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이런 위기를 겪어봤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많고 더 자주 대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요 깊이 입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무증상 감염, 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 감염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게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는데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꽤 많아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염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있습니다 간염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누구든지 죄 지은 적 없는 자 깨끗한 자 먼저 돌을 던져라 나이 든 사람에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 다 돌을 내렸고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콱 찔렸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면서도 그런 죄가 나한테도 있었는데 쉽지요 누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아이고 이 칼날이 나에게도 다가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에 무슨 나쁜 사람 하면서도 그 나쁜 사람 중에 내가 섞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당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사회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요 공평과 정의가 숨 쉴 수 없습니다 약자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국 아래 살면서 정의와 공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는요 로마의 권력이 그들을 또 정죄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정도만 다르지 사람들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요 상처 입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우리 주위에 상한 갈대처럼 꺾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처지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안합니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하고 대학 가만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을 합격해도 갈 대학이 지금 없어요 2년 동안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든 졸업했습니다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분노가 치오르고 억울한 마음이 생각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었는데 학자금 대출부터 갚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40대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매년 퇴출 위기를 외줄 탓 하면서 견딥니다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동료들이 있는 것을 지켜봐요 그게 서로 간의 상처가 됩니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지휘로 올라가는데 점점 집에서만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2주간 격리되어 있으면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집에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한 한 주간 격리 비슷하게 했는데 아파서 하루 3끼 눈치로 밥만 얻어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두 주를 경험했는데 적잖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사회에 모든 일을 다 하고 은퇴했을 때 참 쉽지 않을 거다 은퇴한 이후에 노후 문제가 등장해서요 참 사람을 괴롭힙니다 몸의 질병은 어떻게든 치료하겠지만 마음의 질병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도요 많이 좋아지고 정의도 이제 많이 정의로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소연 호소가 하늘을 찌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집값이 배로 뛰었어요 나는 언제 집을 장만해요? 이런 속에 들리고요 정부는 자르려고 합니다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자는 별로 없고 다 피해자만 있는 것 같아요 상처 입었어요 언제 꺾었는지 몰라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낙심과 억울함과 상처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연약하여서 낙심한 사람 꺾여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까운 김포 지역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두 아이가 방치된 테리타가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상처 있고 꺾여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과 보호와 섬기배 손길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대가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이 갈대와 등불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42장 3절을 봤는데요 보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그렇지만 꺾여지지 않았고 아직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꺼져갈 것처럼 보이지만 용케 꺼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이름으로 종의 노래라고 불리거든요 어떤 종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종이 등장합니다 42장 1절을 보십시오 42장 1절을 보면 그 종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내주는데 주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풉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상처 입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억울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돌보시고 실종된 정의를 찾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도요 약자에게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고기의 기준으로 보시고 불의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약자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예수님 예수님 통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질병에 내가 걸리면 어마어마한 천형에 처해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만져서 치유해 주십니다 모두가 꺼리하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집에 아예 찾아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만남을 가져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출신 성분이 다양합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만져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삶을 상한 갈대처럼 사셨죠 기름을 다 태운 등불처럼 사셨습니다 왕이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보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의 모의와 악한 정치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꺾이고 깨지셨습니까? 꺼진 것 같았습니다 꺾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까지 감내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고통을 안다 내 슬픔을 체험했다 내 죽음의 두려움도 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립무원의 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겪었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진히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인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성공하고 잘 될 때 만납니까? 그때는 사람의 인정만 귀에 들어가요 하지만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에 사람은 외면하고 외로울 때에 그때 주님 만날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실패했고 낙심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꺾이기 직전 상태예요 불이 꺼지기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요? 불 피워서 먹을 것을 주신 후에 글을 세워주셨죠 다 허물어지고 꺾이고 꺼져가는 곳도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좌절한 그곳에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인정받고 불이한 것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꺾이지 말고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대는요 나중에 마르게 되면 반듯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로 사용합니다 쓰임 받습니다 갈대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지지만 않는다면 그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빛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꺾이지만 않는다면 기준이 되고 꺾이지만 않는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정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몸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이부터 부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실 때의 모든 문제 억울한 것 괴로운 것이 해결되고 제자를 찾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수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치유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극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요 결코 꺾이거나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은혜 중에 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상처도 받지만 실족도 하지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며 선을 행할 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모함당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꺾일 것 같을 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꺼질 것 같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리를 붙드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스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해도 박해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요 그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꺾어질 것 같은 갈대 꺾어질 것 같은 등불 같은 상태일 때 이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의 42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약해도 그를 끝이다 실패했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들고 힘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요 그 예수님 붙들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명의 사람을 들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상처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미리 상처받고 힘들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격리 중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주면 되겠다 라는 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상처는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부르심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시력이 점점 약해지죠 발의 힘도 연약해지고요 다리에도 약해집니다 모두가 약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 힘, 권한 조금씩 내려놓게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보면 저도 이제 안경에 이 뭡니까 두 가지 둘 수 있는 안경을 쓴 지가 오래됐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쪽에 머리가 빠지고 걷는 것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무릎이 약해지고 요즘은 오른쪽 어깨도 아픕니다 다음 순서는 어딘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젊을 수는 없구나 그런데 왜 조금씩 약하고 그렇게 만들까 좀 강건하게 해주시지 첫 번째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하지, 약해졌지 너는 영원히 강하지 않은 거 알지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운 경험을 가지고 후세대를 섬겨라 아직 더 약하고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섬겨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해요, 상처받았어요가 아니라 그 경험으로 너는 치유자가 되면 어떻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늘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치료자가 될 것입니까?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간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진기지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치유자를 곳곳마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누가 치유자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경험을 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먼저 상처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낮은 데서 섬기며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그런 교회가 돼야 될지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꺼져가는 것 같고 꺾일 것 같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나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상처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쓰실지로 믿습니다 이 도구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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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